어 저기다 저기다 쟤 꼬리 뭐야? 꼬리 꼬리 엉덩이? 아휴 오 진짜 크다 꽃사슴 맞지 이거? 네, 점박이 있습니다 오, 쳐다본다 어 눈이 엄청 빛나 이거 미국은 사슴이 아니라 무슨 괴수 같은데? 와 다리 근육 봐 장난 아니야 저희 들이받으면 어떡합니까? 저거 들이받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? 아 저희 별 자신 없는데 어 혀 봐 내 부르는 거래 귀여워 귀여워 뒷발로 뿔 있나요? 뿔 없는 것 같은데? 어 아니야 쟤 뿔 있어 살짝 밖에 안 났어 자라고 있나봐 아 왜 주는 거야? 왜 저기를 비... 하지? 왜 저러는 거지? 통 썼나? 닦아주는 건가? 좀 더러운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리나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오늘 같은 날 꽃사슴이 나올까?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?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는 어이퐁 gente 예수님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